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범죄증명서 같은 거를 못 봤나 봐요. 여기 정숙님 출발을 알렸는데 김새는 날들이 안녕. 천국에 왔다. 이젠 내 세상에 했는데. 이게 약간 정숙님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김새고 있었어. 인터뷰 때를 봐도 7살 때를 보면서 행복했는데 라는 말을 해. 그러면 정숙님은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꿈은 굉장히 큰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김새는 날대. 그래서 나는 솔로에 나와서 내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을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됐었겠죠. 천국에 왔다. 이젠 내 세상. 이행시는 즉흥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김새는 날들이었고. 지금까지는 천국이 아니었고. 보통 천국이 아니면 어디지? 지옥이죠. 원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종교에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배웠어요. 그게 조라스트교에서 넘어와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이 왔다. 이게 이제 본인은 지옥에 있는. 왜냐하면 이상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보면 이번에 다 서울대 연대 이래가지고 스펙들 빵빵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나 어제 잠깐 봤는데 되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 그 자신의 무언가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세탁이고 좋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가정 환경에 비해서 정숙님은 더 스스로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뭐 별로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건 몰라요. 그걸 떠나서 그 내가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고 더 대단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죠. 고지곳대로 말하면 그대로 믿어라 좀 이라며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분석 볼 필요 없잖아. 실은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어야 하잖아. 근데 고지곳대로 믿으니까 지금 벌써 분석이 안 될 뻔했잖아. 실은 정숙님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으면 이거를 정숙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은 맞아. 약간 캐치미이프요캔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어쨌건 캐치미이프요캔 같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를 만족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은 지옥이고 나의 행복은 7살 때. 벌써 오래 전에 일이고. 지금 정숙도 분명히 머리도 좋고 그리고 뭔가 이런 언변이 내는 것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뭘 놀고 이런 걸 또 좋아하고. 근데 그런 성격인데 예전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 간에 또 그 안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생존을 겪으면서 억지로 인간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훈련이 자동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되다 보니까 그냥 심리적인 거론 이론 같은 것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잘난 척 할게. 행분적으로 접근했나라고 그렇게 해석해줘. 1인칭 사고를 좀 안 하는 것 같긴 해. 2인칭 사고를 좀 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정숙님이 만약 출연을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최소한 자기소개까지만 나왔어도 정숙님이 왜 7살 때 사진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설들의 근거들이 좀 수집이 됐을 텐데 그게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의 재료는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이상이 높고 어려서 공주였는데 몰락한 왕국이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 이 왕국의 공주야 라고 말을 해야겠지.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결핍이 충족이 돼. 정숙님 얘기 아니에요. 그냥 판타지 세계의 떠돌이 공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반군 세력의 그 앞에 설 수도 있겠지. 근데 이도 저도 아님 별별일 없는 상태가 됐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 공주야 라고 하면서 공주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섰는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결핍이 7살 때 이후로 가지지 못했던 공주로서의 삶에 대한 결핍이 해소가 돼. 그러면 얘는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이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회적 원망으로 발전되지. 세상 권위에 대한 원망. 나를 몰라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회적 권위나 아니면 사회적 법칙을 어기고 이런 결핍을 해소하는데 뭔가 이런 에너지를 썼겠죠. 그게 뭐 불법적인 일이라던가. 판타지 세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마법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녀들의 약을 제조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일들을 해가지고 왕궁 기사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지. 거기서 다른 수인국 같은 데로 이렇게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나 저 나라에서 실은 정치적 망명이라고 했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출국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처음의 시작은 단지 돈? 그 이상의 무언가의 결핍이긴 하지. 이번 분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 저런 부분을 실은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변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쎄함이 넘쳐나던 출연자가 있었냐. 정숙님은 이렇게 같이 소개하는 이런 장면에서도 한 발짝 나서면서 장난을 치는데. 지금 정숙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설레겠어. 얼마나 오랜만에 맞이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리고 자기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어. 실제로는 본인이 숨겨야 되는 사실도 있고 내가 꾸며야 되는 사실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 전에 지옥 같은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서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올랐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설레. 항상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거든. 미스코리아도 어때요. 미스코리아가 되면은 정숙님은 인생이 바뀔 줄 알았겠지. 나를 세상에 알아보고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나를 세상에 알아보고 드디어 내 가치에 맞게 인정받고 나를 몰라주는 이 가정. 전까지의 뭐 그런 부족한 이런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대단했단 말이야. 그거를 인정받으려는 계단일 줄 알았는데. 미스코리아도 그 계단이 대지지 못했고. 뭐 보니까 이 트로트 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단이 대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계단. 야 이거 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인플루언스를 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쟤네들보다 더 나은데? 내가 더 이쁘고 입담도 내가 더 좋고. 춤을 춰도 내가 잘 추고 노래를 불러도 내가 잘 부르는데. 내 이 할머니 갖고 털털함으로. 원래 여성이 여성 고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 글크로시나 털털함이 기본으로 깔려있어줘야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외모는 청담동이지만 입을 열면 경동시장입니다. 라는 거지. 기억에서 아예 잊혀지진 않겠지만 그냥 딱히 떠올리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하고 나를 몰라주는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꾸던 천국의 계단 앞에 섰는데 천국의 계단 앞에서 천국의 계단 뒤에서 만들어놨던 본인의 업보가 본인을 잡은 꼴이 돼버렸죠. 정숙님이 이 안에서 활약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범죄 사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최종화까지 다 터지고 나중에 터졌다. 그러면 정숙님은 추종자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운이 나쁜 거지.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 이거를 어쨌건 추종자가 생길 만큼의 본인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지. 물론 제작진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고.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지만. 그런 추종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 물론 정숙님이 그 정도의 범죄작권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신창원이라고 있었어요. 되게 강력범이고 그리고 탈옥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어서 전국민이 떠들썩했던 신창원도 추종자가 있었어요. 그때 신창원이 잡히면서 입고 있던 티 있잖아요. 이렇게 무지개색 티셔츠 있어. 불티나게 팔렸어. 외국에도 테드번이라고 유명한 연쇄 그런 애가 있거든요. 얘는 완전 나르야. 그래서 지가 너무 똑똑한 줄 알고 변호를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해서 변호해서 완전 발려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실제로 깊이가 없는 거지. 근데 걔도 추종자가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 그래서 어느 순간 법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너네들 그런 범죄를 통한 책이나 그런 부가적인 그런 걸로 돈 못 벌어 해가지고 다 금지시켜버렸어. 왜냐면 얘네가 그렇게 강력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 추종자들이 생겨서 얘네가 그 추종자들한테 책도 팔고 굿즈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버리는 거야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옥중 결혼까지 했었지. 어쩌면 정숙씨가 이 범죄가 밝혀지는 게 진짜 딱 두 달만 있다가 됐어도 정숙씨는 원하는 걸 잃었을 수도 있어. 정숙님은 말 예술로 안 할 것 같아요? 정숙님 지금 여기서 보면 말빨로 따지면 지금 역대급일 텐데 여기 나와서 물론 이게 뭐야 왜 저래 이런 느낌도 있지만 지금 그 말하는 자신감이나 여기서 가고 들려줄래요? 이행시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 정숙님의 어록은 분명히 뭔가 그럴듯하거나 귀엽거나 아니면 튀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남다른 어록은 나왔을걸? 그리고 정숙님은 자기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뭐 여죄가 남은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는 죄값을 치렀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속인 거지만. 속이지 않았고. 수치심이 없는 거는 뭐 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수치심에 맞아진다고 해야 되나? 한 번 했을 때는 수치스럽지. 근데 수치심을 외면해버려 사람들은. 수치심이 힘드니까. 뭔가 합리화를 해. 내가 예를 들어 도둑질하다 걸렸어? 그럼 수치스럽지.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리화해? 내가 걸린 건 운이 없어서야?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탓이야? 그러면서 그 수치심을 다른 걸로 대체시켜. 고통스럽지 않게. 근데 유전자만의 영향은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 수치심을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뇌가 바뀌어. 뇌가 변한대요. 뇌가 변하다 보니까 점점 잘하게 돼. 전두엽이 아닌데. 근데 어쨌건 그렇게 뇌가 점점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더 그거를 잘하게 되고. 그렇기 위해서 점점 그거에 맞게 세팅이 되는 거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거를 그만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만약 제대로 수치심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만한. 아니면 죄책감을 가질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다른 걸로 대체시켰어?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되는 사람이 되겠죠. 인간관계를 끊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속으로는 되게 미울 거야. 근데 그래도 친하니까. 여기서 굳이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친구들로 지내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23기 싸잡아서 문제되는 기수로 아마 사람들 기억에 남을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버릴 거야. 최소한 여자 출연자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물론 이분들이 다 공주님들이시고. 어떤 왕국의 공주님이었고. 정숙님은 몰락한 왕국의 공주셔서. 지금 어린 시절에 몰락해가지고. 왕국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공주님이시고. 그리고 첼로나라 공주님. 그리고 뭐 하여튼 다양한 왕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싸잡아서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속으로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나온 것이. 지금 뒤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뭐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진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하도 뭐 포켓몬, 디지몬 이런 데서 그냥 살아있는 개체가 진화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정숙님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가 나를 또 좋다고 하고 또 다가오면. 뭐 그래 친구긴 친구지 이러면서 그냥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맡겨. 정숙님이라면 차라리 1대1은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동성들끼리 모일 수 있는데. 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그럴 거면 굳이 손절할 필요 있나 이런 거지. 그렇게 이제 다들 모였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거기서 나갔었거든요. 그냥 둘러신러워. 그냥 인정으로 완전히 해피는거였고. 그냥 인정 года 가슴 기름 what I was meant.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서 Steuer했고